아, 이 아저씨 방금 전에 깼던 맵 또 그 맵이네. 여러 개 또 만들었다. 맵도.. 작은 맵 아닌데.. 또 이제 아파 가지겠지? 아직 히힣이.. 또 이제 히힣이.. 또 이제 히힣이.. 또 다음은.. 또 이제 히힣이.. 그냥 히힣이.. 또..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찬장을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쟤 좀 궁금해 진게 아 아 잠깐 아 이게 맵이 드려 가지만 안되게 구나 으 여기! 여기 한번 지나가고 싶었어요. 여기, 여기 밑으로. 어? 가지겠는데? 아, 근데 가봤자 어차피 그 다음에 못 가겠구나. 아, 점프 왔어. 아, 살려줘. 아, 마지막에도 여기 스프링으로 죽게 해놨네? 잘못하면 죽었겠네? 별로 생각도 안하고 점프했는데. 뭔가 느려가지고.